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불근태양입니다. 제가 유튜브 활동을 잘 안하기 때문에 자료를 그냥 뭐 한 일주일이나 10일 단위씩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2019년도 7월 5일 117만원 국내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적 수익금 1036만원으로 마감을 줬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자 117만원 97만원 120만원 150만원 90만원 60만원 158만원 129만원 128만원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업데이트 자료를 꾸준하게 뭐 매일 이렇게 카페에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7만원이 아까제 여기였었죠 여기 7월 5일날 그 후로 자 누적 수익금 자 이날이 100만원 그 다음에 56만원 100만원 88만원 14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오늘 자료로 한꺼번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엉키네요. 자 요 날이 이제 117만원인데 그 이후로 100만원 그 다음에 56만원 100만원 그 다음에 88만원 오늘 147만원 자 오늘 이제 코스피가 개파락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하방 압력이 아주 강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위험한 장이 온다. 전재산 신용으로 매수하셨구나. 아니면 주식 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은 전재산을 하루 아침에 다 날리는 수가 있으니까 제 이야기를 꼭 명심하십시오라고 입이 닳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 분석대로 종합주가가 지금 점점점 위험한 그런 상황을 겪고 있고요. 고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스닥은 이제 한 10일 전에 바닥을 잡는 듯하고 기술적으로 반동 구간이 왔다가 다시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하방 압력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장을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위험 구간이 아직까지도 도사리고 있다. 중대 변곡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47만원, 88만원, 100만원, 56만8천원, 100만원 이렇게 추가 수익을 일주일 정도 내서 오늘 한꺼번에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고요. 자 왼쪽에 보시는 게 이게 ETF입니다. ETF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여러분들이 선물옵션에서 투자를 해서 전재산 말아먹는 분들 많으시고 이런 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100만원으로 1억을 버는데 ETF로만 1년 내내 ETF만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건 선물옵션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실전에서 수익이 안 날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자료를 만드는데 자그마치 730일이 걸렸습니다. 730일 제가 뭐하러 미련스럽게 이런 자료를 만들었겠습니까? 자 이 시장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실패 보신 분들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한테 이런 희망의 자료를 제가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피눈물 나는 그런 오랜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 자료를 녹음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손절을 안 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손절 안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손절을 치지 않을 수 있는 실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시장은 실력이 생명입니다. 배우시면 이게 전업투자인데 저는 이제 전업투자를 하잖아요. 자 2023년도까지 장기투자 2종목에서 1000%가 터질 것이다. 1000% 터진 종목들은 다 이미 수익 실현했고요. 여기 맨 뒤에 보면 1000% 터진 수익률이 나옵니다. 자 여기 290%, 443%인데도 정리 안 했죠. 이게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주식 투자를 여기 493%짜리도 있고요. 아직도 안 팔았습니다. 자 돈이 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식시장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 그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합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매년 100개에서 130개입니다. 이 종목을 모두 바닥에서 매수하고 홀딩하면 엄청난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데요. 어느 종목은 300% 치고 어느 종목은 500% 치고 어느 종목은 200% 치고 떨어지고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돈 버는 비결은 여기에서 이미 결정난 겁니다. 자 그런데 개별 종목에서 돈 벌기 힘들죠. 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그게 주식에서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레버리지, 인버스만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자금이 많으신 분은요. 이 돈 버는 비결을 배우셔서 손절치지 말고 차트 분석을 정확하게 배우셔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억 단위, 5천 단위, 억 단위 5억, 10억씩 갖고 투자하시는 분은요.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벌 수 있습니다. 이거는 100만 원 갖고 돈 1억 버는데 몇 날 며칠 걸릴 것인가 730일 동안에 도전을 한 거고요. 자금이 있으신 분은 이 금액에서 5배, 10배씩 수익이 나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식입니다. 금융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식밖에 없습니다. 이건 배우시면 됩니다. 자 주식전업투자 배우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선물옵션 전문가 교육을 배우셔서 이렇게 평생 벌어먹을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배우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클릭을 하시거나 자 여기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은요. 이게 제 유튜브 자료인데 이거를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 더보기가 있잖아요. 네이버 카페 주소 그 다음에 더보기 하면 카페로 바로 넘어가는 이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